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서운 날씨 중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차량예배 천국복음 시리즈로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중에 모파상의 작품 중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마틸드인데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으로 가난한 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하급 공무원이었던 루아젤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장관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의 비상금과 여름휴합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해서 멋진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걸맞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파티에서 새벽 4시에 기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녀의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부부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빌려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준 후 그 돈을 갚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마틸드는 심신이 늙고 피곤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목걸이 탓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빌려준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였다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가짜를 위해 그의 평생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겪어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짜 뉴스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온갖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 뉴스들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더 진짜 같습니다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리지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리지날은 가짜 오리지날의 줄임말인데요 가짜인데 사람들이 진짜로 아는 상식이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가리지날로 유명한 가리지날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바지 앞에 주로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뭔가요? 보통 이제 우리 옷에 많이 달려있죠? 앞에 사진이 이게 뭔가요? YKK가 아니라 지퍼 제대로 보고 계신 거 맞죠? 앞에 사진이 뭔가요? 지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름이 지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페스너인데요 1894년, 3년 한 발명가가 이 지퍼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훗날 타이어 회사에서 장화를 신기 편하게 제작하려고 페스너를 달게 되었는데 이것을 열고 닫을 때마다 집, 집 하는 소리가 나서 회사에서 이것을 페스너라고 하지 않고 지퍼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퍼가 되었습니다 페스너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아마 모르셨을 텐데요 우리 모두가 이제 지퍼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창태기 13장에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물에 대한 비유 그물에 가득 담긴 물고기에 대한 비유 새것과 옛것에 대한 비유 이렇게 일곱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48번에서 50번 정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영어로 par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러는 parabolle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볼레는 그래서 곁에 던져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유가 곁에 던져주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아는 무언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진리가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깊이 묵상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는 일상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비유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고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앞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것들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곁에 둠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눈앞에 펼쳐주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사물을 통해 설명함으로 그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실을 자신의 밭에 뿌렸습니다 자신의 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그 밭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그 뿌려진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덧뿌렸다는 말은 더해서 뿌렸다라는 것인데요 좋은 곡식이 뿌려진 곳에 그 위로 그 사이로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다고 오면서 비로소 종들이 알게 된 것이죠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실을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범인이 누구인지 직감합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당장 가서 저 가라지들을 모두 뽑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때 주인의 반응은 다릅니다 뽑지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 그대로 두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불러서 가라지를 싹 모아서 단으로 묶어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좋은 곡식만 곡관에 창고해 드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되는데요 가라지 비우다 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꼬집지 않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관심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무슨 죽음 위에 세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그 곁에 보여지는 천국의 이미지로 대비시켜 주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친절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 그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던 밀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랄 때 너무 비슷한 것이죠 구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생긴 것이 밀보리와 너무 비슷해서 밭에서 기생하며 자랄 때 어느 정도가 자라기 전까지는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독보리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해 식물입니다 독보리는 다른 식물의 뿌리와 엉키어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성급하게 뽑으려고 한다면 좋은 알곡까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곡이 먹어야 되는 토양에 좋은 영양분을 가라지가 많이 가져가기에 알곡이 제대로 자라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고약한 성질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의 밭에 일부러 밤에 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는 로마의 법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라자 같은 이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성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말 그대로 그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성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일이라 라는 것이죠 양들 곁에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늘 쥐어 쥐어 하며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모습 걷잡을 수 없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결국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뷰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들 오늘 뷰가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종들은 이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바로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일러줍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다치게 될까 걱정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으니 그냥 내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많이 뽑아도 밀 하나를 잘못 뽑으면 그것이 주인에게는 더 큰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밀이 바로 의인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악인 10명을 제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하나를 지키는 것 의인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또 그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충실한 의의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봉사하며 교육부설 함께 섬기면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 받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은혜 받으려는 성도에게까지 불편함을 주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가라지처럼 보였는데 은혜로 알곡이 된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알곡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교만하고 타락해서 가라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 텐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인데요 구약의 사울은 그는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는 키도 크고 겸손하고 자신의 자금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 사울왕으로 세워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타락해서 그냥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누가 보아도 가라지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볼 때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가라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가라지처럼 보였던 그 사울이 알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누군가를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사울을 대했다면 그리고 그를 배척했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전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어갑니다 얼마 전 절기상 입추가 지났는데요 이제 절기상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를 말하란다면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가족들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약함도 알고 내 부족함도 알고 허물도 알기에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가족은 전도하지 않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전도축제에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복음 이 전도의 본질을 말하란다면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가족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시로 이 밭에 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가라지였다라는 거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가라지와 같은 나를 알곡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뽑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밭의 주인,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대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곡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알곡입니다 온 우주보다 귀한 것이 알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섣불리 가라지다 알곡이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 불신 가족들 여러분 혹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신앙의 열심을 꺾으려 하기에 봉사의 자리에 나가고 성김의 자리에 나가는 나를 조롱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며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울과 같이 가라지 같은 그 영혼도 사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 뷰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연약한 성루들을 바라보실 때 판단하기보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도저히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전도의 대상자들 특히 불신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인 대신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라지 뷰를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종들은 당황합니다 처음에 분명 100%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는지 가라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는 제가 서두에 독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독보리는 밀보리보다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밀보리보다 웃자란다고 합니다 처음에 왕성하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의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우리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살펴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눈을 돌려 보면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가요?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녀도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건강의 어려움도 없이 관계의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을 볼 때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큰 밭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온통 가라지로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들입니다 여러분, 법조계는 어떠합니까?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하며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얼마 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동성원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라지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점점 가라지 밭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편 73편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신앙인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에 고난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모든 것이 잘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온통 고난들로 가득했는데 주위를 돌려 살펴보니 악인은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라는 거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는 지독히 불운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오해받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형통을 볼 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의 형통을 근본적으로 못 견디는 이유는 악의 형통함이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형통의 기준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형통도 악의 형통을 나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건 형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형통하고 싶어 말하는 것이고 저렇게 가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큐티했던 본문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7월 8월 예레미야의 말씀을 큐티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예레미야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주변 나라들을 잘 정복하며 잘 되는 것 같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키겠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순간에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은 온 세상입니다 이 밭을 다스리시는 분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밭을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종들은 잠을 잔다 하더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은 깨어서 살피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가라지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가라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알곡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알곡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의 그 열매의 쭉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단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음 세대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교회로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다음 세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알곡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국방, 사회 영역 가운데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알곡과 같은 한 명, 인재만 나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밭에서 그 밭의 주인인 하나님은 원하시는 열매를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추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가라지가 많아 보이고 어렴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열매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림의 50장 34지를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망군의 요하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의 평안함을 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 반드시 열매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알고 비유입니다 밭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라지도 아닙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땅의 알고 의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밭을 뒤엎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을 위해 그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송도 한 분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깨어 계셔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이 세상의 가라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된 송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이 천국복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송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손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발곱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입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님의 손님 주님의 손이 붙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붙으시네 상한 우리의 발곱된 주님 주님의 손이 붙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붙으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이 세상이 가라지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위해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복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집중하고 이 땅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은 가짜이며 헛고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라의 짐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알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밭을 탈피시고 우리를 탈피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속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가라지처럼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여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회과 같이 정말 가라지다 생각되어지는 그 사회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알고 같이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을 하신 해국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신 가족들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안길 때 주님이 어디를 허락하실 때 가라지같이 모여진다 할지라도 알국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시고 보금전하기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소망하는 형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형통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그리스도를 맺어 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가라지라 판단했던 많은 이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판단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함께 신앙 생활하는 이들의 약함을 볼 때 그 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대상자들 정말 그들이 가라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결단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연회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